오늘은 경기도 하승에 있는 공평항을 다녀왔습니다. 공평항은 남량번도 첸남단에 있는 항구로 이파도, 보카도로 오우하는 여객선과 많은 어선이 이용하는 곳입니다. 공평항 해안을 따라 긴물에 도빛고 해안에는 아름다운 소나무 소비자라고 있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수입니다.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곳이 많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. 문화는 모니터 barri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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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